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홈플러스에서 파는 몽블랑제빵입니다. 쌀 소보로 앙금빵이고 원래는 1700원인데 마감세일에서 1070원에 샀어요. 보면 통팥 앙금은 중국산이고 강력분 미국산, 햇빵아 쌀가루, 활성글루텐 이런 거 들어갔네요.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왜 안 팔리는지 알겠네요. 제가 팥빵을 좋아하는데 팥빵이 좀 찢긴 편이고요. 엄청 배고프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 안녕.